민영이 옆에 여자친구 분이 안고 승훈 씨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있으면 돼요. 웃길 것 같은데 안 된대. 오선준의 프렉 카메라 준비만 2시간 넘게 하고 베이시스 장민이 형 PD님 나 민영이 오세형까지 지금 이 자짜 모연 찍으려고 몇 명이 모인 거야. 아 놀래라. 10분 안에 오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오늘 사랑하셨다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. 결혼하신다고 저희도 다음 달에 결혼해 드립니다.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15살 제가 어려워요. 엄마는 오빠가 나이가 많을 때 다 참는데 오빠가 무슨 얘기할 때 미안하다는 얘기가 좀 어려워요. 너 여기서 그래? 아니 여기잖아. 난 여자친구한테 싸우면 미안하단 말 하세요? 가끔? 가끔 하잖아. 넌 왜 가끔도 안 해. 왜 여기서 화풀이를 해. 보통 싸우면 남자친구 어떻게 풀어주세요? 전화 먼저 하고 있어. 전화도 먼저 하잖아. 네가 오빠한테 전화 먼저 할 때는 먹고 싶다고 쿠폰 보내달라고 이랬다 말고는 원래 연인이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남자가 원래 좀 많이 풀어줘야 돼. 명품 나이키 가방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사셨어요. 1년 동안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. 제가 나이가 42인데 베스킨나비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내준 거예요. 근데 아이스크림 못 먹어. 이감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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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못 먹어.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? 2살. 나도 2살 차이라는 여자랑 사귀었어야 되는 아이스크림 차이가. 거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. 어떤 부분이 남자친구가 좋았어? 거살이야? 너무 자상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. 너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나아? 말을 거칠게 하고. 몇 살이잖아? 25살이잖아. 저는 이제 42살이잖아. 근데 뭐 밖에 나가면 거의 뭐 한 살 차리기를. 한 살 차리기가 바라는 거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하면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알았어 내일 이렇게. 봐봐 얘가 있어. 지금 그냥 미안해 이러면 될 건데. 내일, 내일. 제가 너무 몰아붙이죠? 네. 그렇게 몰아붙여도 미안한 말을 안 해요? 이렇게 부딪힌 적 많이 있어요? 네. 어떻게 풀어요? 오빠가 풀어주죠. 네. 네. 나 또 뽑는 거. 아. 왜 왜? 잠깐만요. 네? 결혼할 동생한테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. 예를 들어서 뭐. 불한테 많은 남자한테 아이스크림 보내지 말아라. 그것부터 좋아해 줘야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. 너의 한 사람. 나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. 자존심 빡빡이 세워서 그러지만 안 먹잖아. 안 그러실 것 같은데? 받아주시면 안 된다. 아 아니에요. 받는 건 진짜. 호수형이 아니라 투수형이에요. 참지 말고. 이미 안 참아요. 소방관이에요. 불 보자마자 바로 끊은 스타일이에요. 아니 좋은 거예요. 오빠 미안해요. 봐봐. 따라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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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특별한 손님을 모시려고 하는데. 특별한 손님을. 준원이가. 백클리운드의 후배예요. 원래 기타에 좋고. 특별하게 나와서 또 할 일이 있다고 저한테. 오셔보고 싶어요. 사실 제가 이제 다음 달이나 결혼을 제가 오늘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.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남자인 줄 알았어. 근데 너를 만난 이후로 그 누구보다 초라한 남자라는 걸 느끼게 됐어. 밝은 너를 동둑게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너는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너를 놓치면 내 인생에 다시 너라는 보물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 욕심이지만 너와 함께 하고 싶다. 너와 함께 가고 싶다. 나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.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. 다가와 달라진 가슴에 담비를 주워줘. 그대도 내 사랑. 그대도 내 사랑.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. 그댈 기다리며. 오늘의 마음은 왜 이리던지. 그대도 내 사랑. 그대도 기다리며. 오늘의 마음은 왜 이리던지. 가득이. 그 수술을 많이 느끼게 하겠든 영화. 아무래도 우리 lived through 수 많을 세월동안 나는 하나는 별하지 않아요.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해 줄래? 결혼을 받아준다면 만세를 크게 한 번 불러요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보스턴준의 프랭카메라